네 안녕하세요. PSPS 손원장입니다. 주말에 영화 탑컴 매버릭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재밌게 영화를 봤습니다. 간만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인 톰 크루즈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톰 크루즈를 매우 좋아하고 출연한 많은 영화들을 봐왔습니다. 톰 크루즈도 어느덧 62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환갑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멋진 배우지만 그가 젊었을 때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나이 들어가는 그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과거의 탑컴에서 젊음의 표상과도 같았던 그는 이제 중년이 훌쩍 넘었고 이번 탑컴 매버릭에서는 이제 젊은 파일럿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탑컴에서 톰 크루즈는 나이도 역할도 다르지만 성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봤을 때 외모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탑컴 예전 시리즈에 나왔던 다른 배우들을 보면 톰 크루즈는 상대적으로 엄청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얼굴의 노아는 우리 성형외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노아의 원인과 노아를 최대한 늦추는 것 그리고 이미 노화된 부분을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오랜 기간 연구해 왔고 그 연구는 아이스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탑컴에서의 톰 크루즈 모습을 보면 한눈에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톰 크루즈를 보면서 얼굴의 노아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톰 크루즈의 미간과 이마, 눈가 등에 깊게 생겨난 주름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름이 생기는 것을 포함한 피부의 노아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얼굴의 피부는 탄력성이 떨어지고 얇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탄력소 등의 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의 노아는 20대부터 진행되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30대 중반에는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50대 이상에서는 피부로의 혈액순환도 감소해서 여기에 자외선 노출이나 흡연 등의 요소가 더해진다면 노아는 더 빨리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피부 노아를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상시 선크림을 잘 바르고 자외선이 심한 날은 양산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연은 필수겠죠? 기타 얼굴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잔주름들에는 보톡스가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피부의 노아 외에 다른 또 어떤 변화가 보이시나요? 저는 얼굴에 전반적인 처짐이 눈에 들어옵니다. 톰크루즈의 팔자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지고 또 눈가의 피부 조직도 예전보다 많이 처져 내려온 것이 보입니다. 얼굴의 처짐은 얼굴 근육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얼굴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얼굴의 유지인대, 리테이닝 리가먼치가 약화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얼굴에도 인대가 있다고 하면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지인대는 얼굴의 조직들이 제 위치를 지키도록 하는 일종의 기동 같은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유지인대는 뼈막 등 깊은 곳에서 일어나 피부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굴에는 광대뼈인데, 아래턱뼈인데, 깨물근 인대 등 여러 개의 유지인대가 있고요. 이 인대들이 약화되어 늘어지면서 팔자주름이나 군턱, 심술보 주름 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유지인대는 페이스리프팅, 안면 거상술들의 수술에서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로써 성형외과 의사는 이 구조와 관련된 해부학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얼굴 노화 과정의 한 가지는 바로 볼륨의 감소입니다. 선크루즈의 앞광대나 옆볼, 그리고 관자 등의 볼륨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굴 볼륨이 감소하는 문제로 지방이식이나 필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성형외과에 오시곤 합니다. 간혹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옆볼이나 관자 쪽의 볼륨이 없어서 푹 꺼져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지방이식 등의 적절한 수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얼굴 볼륨의 감소는 연부조직 뿐만 아니라 심지어 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골다공증이 그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부조직과 뼈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피부의 노화와 처짐이 동시에 일어나 얼굴 나이는 울퉁불퉁해지고 처져 보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탑건의 텀크루즈를 보면서 얼굴의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노화는 이런 탑스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이런 사실은 왠지 마음을 허전하고 서글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화를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느리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평소 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 등 적절한 이학적 처치를 통해서 노화를 막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